내 홀리는 지붕이 아니라 정말이에요 아 대미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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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! 우리 지붕이 아니야 대미야 일로와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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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미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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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미야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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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미야 대미야 기다려 오 대미야! 자 10초 세겠습니다 예 걱정과 다르게 많이 찾는데요 3 3 3 3 3 부탁드립니다 오 많이 해주세요 대미야 대미야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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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미도 되게 마음이 에이스야 내 새끼라고 이리 따라 하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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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잘했다 대미 잘했다 대미 시작합니다 대미 대미야 카메라 또 대미야 이리와 대미야 기다려 가셨습니다 대미 자 갑니다 대미 갑니다 하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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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 진짜 대박이다 나 먹어라 나 먹어라 오늘 느꼈던건 저의 반려견과 함께 어질리게 하러 한번 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마음이 약간 좀 몽긍홍긍한 드는 거 보니깐 약간 우리 나올 때, 월드 운동회 하면 형님이.. 우리 갑자기 다리붓고 다리붓고 이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인상은 마음을 안 들으면 그냥 들고 가고 싶어요 마음이니까 저하게 그래요 들고 가고 싶을게요 약간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아무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본인의 반려견이 있다면 꼭 여기 한국어지리티 연합과 어지리티 한 번 해보는 거 되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보감과 마음이 확실히 사람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